기름이 미끌미끌 찌리뽀, 술이 다 끝났어. 이제 움직여봐. 동생아, 아무래도 팔다리에 기름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름칠이라고? 그럼 이번에 새로 발명한 유난류, 미끄덩미끄덩을 발라주겠어. 됐어. 찌리뽀, 다시 움직여봐. 우와, 기름칠 좀 했다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찌리뽀, 목이랑 팔도 돌려봐야지. 찌릿. 뻥청나다? 미끄덩 미끄덩을 너무 많이 뿌렸나봐. 응? N라인, 장마철 다가오는데 치봉을 뚫으면 어쩌자는 거야? 앗!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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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사고만 치고 아우. 어! 아우 정님 괜찮으세요 어! 으어억! 오! 내 다리! 오빠들! 미안해 잠깐만 사람들을 괴롭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어떤 생각? 그건 직접 보시면 아쉬워요 클링클링 준비해서 아웅! 오빠들 시작합니다! 미끄덩 미끄덩 발사! 클링클링, 솔진! 아웅! 차가 이상하다! 아니,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이 갑자기 서는데 어떻게 안 들이받아요?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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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도 이런 난리가 콩! 다들 조심해! 바람이 기극투성이야! 퍼크하이! 디스포메이션! 역추진! 포켓버스터! 다마터면 우리도 부딪힐 뻔했네! 잠깐만! 저기 수상한 차가 있는데? 포크하이! 내게는? 누군가 길에 기름을 바르고 있어! 어? 라인 일당이잖아! 역시 이번 일도 라인 일당이 꾸민 거였어! 드럼팀! 달거봄! 빨리 이쪽으로 와줘! 응? 형님! 뒤에 이상한 차들이 쫓아오는데요? 응? 응? 저는 그 꼬마? 오빠들 걱정 마! 내가 만든 미끄덩미끄덩으로 뜨거운 맛이 보여줄 테니까! 아저씨들이랑 누나 때문에 거리가 엉망이 된 거 아세요? 당연히 알지! 일부러 사고 나라고 한 건데? 응!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좀 놔봐라! 사파리 가보! 공격! 오호! 작전에 걸려들었어! 클링클링! 미끄덩미끄덩! 발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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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까지 당하다니! 그럼 미끄덩이 염려가 없는 내가 공격해 주지! 훅! 하이! 타이버 웨이브! 아우! 말도 안 돼! 내 충격파를 튕겨내다니! 내 미끄덩미끄덩을 뿌리면 웬만한 공격은 다 미끄러지거든요! 아듀! 이제 최대로 한 번 놀아볼까? 커져라! 새저라! 으악! 결하고 찼다! 결의 친구들을 불러주어! 알았어! 오! 가보! 나는 동물들의 소신! 사파리 세이버에서 오른발과 돌격을 맡고 있는 스터보리예요! 하우! 사파리 세이버에서 왼발과 소리질러! 를 맡고 있는 파울러예요! 하우! 하우! 바로 합치한다! 동물들의 소신! 사파리 세이버! 컷!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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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콤보! 슬타인! 셔파리 세이버에! 하우! 으윽! 감동 넘어! 날파리 세이버예요! 날파리! 감히 우릴 비올더기! 세이버! 우메! 우메! 페리스! 텀블링! 으악! 아프겠다! 아으! 아으! 하하하! 꼴 좋다! 이게 내가 바라던 그림이야! 아으! 자탄! 곧바로 약간.. 오오오옹! 어양! 으아…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 사파리 세이버,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좋아. 바닥이 미끄러우면 신나게 미끄러져 주겠다. 로켓, 부스! 폴라리오? 그렇게 엎드려서 공격하면 반칙이지? 아참 무슨?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클릉클링! 나가! 모독이 막으라고! 월드 세이버! 월드 세이버가 되면 평소보다 세 배의 힘과 스피드를 갖게 된다! 오예! 작전 성공! 오빠! 빨리 도망쳐! 그래 그래! 월드 잘 가! 세이버 에너! 월드 세이버! 월드 세이버!